사람 엄청 많은 카페에 친구랑 갔는데 알바 남자분이 우리 주문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다시 주문을 받으러 온 남자 알바분이 엄청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길래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알바생의 애완이죠? 라고 해야 하는데 알바생의 구환이죠? 라고 말한다. 고생과 애완이 썩겠습니다. 고생과 애완이 썩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죄송해요. 뭐가 있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가 있나요? 죄송해요. 알바생의 구환이죠.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엄청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들고 탄 물건을 껴안고 아이고, 살살 좀 가요. 내일 저 터져요. 내일 저 터진다고요. 내일 저 터져요. 내일 저 터진다고요.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다 당황해서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새우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어떻게 지나가지? 아, 여기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빨리해. 빨리해. 뭐야? 아, 죄송해요. 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자, 끝. 프라이데이. 뭐지? 로미. 뭐지? 감사합니다.